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 안유주의 한국지사인 안유주코리아의 오도북주라는 사람입니다. 해외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성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재,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재랄까요? 그런 것도 유효하고 동시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, 개인적인 소재나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소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